한글패치가 어젠가 그제 나왔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쿠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공략할 게임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인생은 요지감! 이런 게임이구요 컴퓨터 살 때 PC 플러스 게임을 살 땐 G2A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아 요거 방금 테스트하느라 지금 테스트하느라 잠깐 한거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새 게임하면 되겠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는 플레이어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스토리 게임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신의 모든 선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게임 소리 괜찮나요? 약간 크지 않나요 게임 소리? 어 폰트 좋은데? 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 같은데 폰트? 지금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도와줘요! 가볼까요? 자 이렇게 네 굉장히 민감하네 게임 마우스가 네 네 오늘 1월에 아 올해 1월에 나온 게임인데 한글 패치가 이제 됐어요 그것도 LP1만 됐어요 어쨌든 됐으니까 바로 제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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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시작한거죠 네 풀옵입니다 풀옵 흠 원래 그래픽이 이래요 어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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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로 먹였어 어 으악 으악 지 bronx 이예아 그렇게 불렀지 시간의 조그마한 조각이네요 오케이 나은 잠시 글쎄 응응 uh 흠 흠 어 흐흐흐흐흣 가스나들 왕따 시키는거 봐아라 나 잠aves 전체대지 저 아 꿈같고 비울러? 착해 다이앤 아베스 There you go, 빅토리아 왜 아베스? Her image of hopeless faces You feel like totally haunted by the eyes of those sad mothers and children She saw humanity as tortured, right? And Frank, she's tortured. Keep that to yourself Seriously though, I could frame anyone of you in a dark corner And capture you in a moment of desperation And anyone of you could do that 사실 이 마우스가 여기서 안 벗어나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보기 쪽으로 드래그한다 뭐지? 아 이렇게 아 되게 이상하네 으흠 으흠 일기에 뭐가 써있나 볼까요? 선생님 수업 진짜 개 열심히 한다 여기는 아직 여기는 아직 번역이 안됐네요 아 있다 내가 블랙을 학원에 합격했다 바로 그 특별하고 유명한 학교에 내가 간거야 어린이들은 갈 수 없는 것 그게 지금 여기구나 어쨌든 블랙앤 학원에 간다는게 지금 합격해서 좋은거 그래 난 시애틀을 떠나 아르카야 베이로 돌아왔어 그 뒤로는 번역이 귀찮아서 포기했지 인정? 셀피? 셀카? 셀카가 셀피죠 선생님 강의는 별로 중요한거 같지 않으니까 수업시간에 셀카 찍는거 봐 1800년대에 처음 셀카가 있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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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또는 이런 것이든요, 맥스. 이곳에 누군가가 있는 것들은 여기가 있는 것들? Louis Daguerre는 프렌치 그녀비에 대괴티티? 그녀는 그녀의 사진을 찍는 것들을 끓는 것들은 아름다운 스타일, 아마도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완전히ipp으로 인지한 것들. 갈색거예요. 정말 좋은, Victoria. 이 대괴티티티의 대괴티티가 의심을 쓰여 있는 모습들에 된 것들도 더욱 유명한 것들 딱히 없는데 이제 이게 저예요 주인공이에요 어 끝났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열정적이세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주민들하고 파수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따라가기 힘이 드네요 다음부터 좀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강의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드네 아까 전에 정답 맞춘 애가 빅토리아고 이 빅토리아가 아주 DC인사이드야? 이 빅토리아가 공부도 잘하고 여기서 짱이네 짱먹는 애네 여기서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못됐고 그치? 음 멋지군 얘가 아까 전에 빅토리아한테 종이 맞은 애 아니야 오늘 종이 떨어져 있잖아 이거 봐 디어 케이트 우리 러브 유어 폰 비디오 와 우졌다 니가 나온 야동 잘 봤다 와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 어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 말 좀 걸어볼까요? 안녕 케이드 안녕 케이드 오늘 되게 조용해 보이는데 괜찮니? 오늘 되게 조용해 보이는데 괜찮니? 빅토리아는 벌써 이겨 이거 번역이 이상한데? 빅토리아는 벌써 이겼네? 가서 차 한잔 마실래? 그래 다음에 마시자 음 찍었습니다 왜 찍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마 사진 포토그래퍼 미래의 훌륭한 포토그래퍼가 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말 그런 명문 학원인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우리 이렇게 우리 반 우리 반 이제 우리 반 모인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찍은 것 같고 제퍼슨 선생님의 사진 어 아까 그 남자 선생님이 아니네요 팝 바이는 구닥다리일까? 마크 제퍼슨의 최근 작품들을 특징으로 하는 10가지의 전자메일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살기 힘들다 진짜 저런 것도 다 챙겨야 돼 아 비싼 프린트 같습니다 비싼 프린트 아 맞아 이 진짜 사진 덕후들은 진짜 막 렌즈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고 장난 아니잖아 사진 덕후들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모델 겸 포토그래퍼인데 이 학원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사진 경연 대회에 사진 경연 대회에 사진 경연 대회에 더 hype한다고 생각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 내 악몽에 나왔던 등대 아닌가요? 자 일단은 선생님한테 어 뭐 제퍼슨이 얘잖아 얘가 제퍼슨이네 근데 왜 여자야 제퍼슨 선생님의 사진이 저 여자를 찍은 거구나 제퍼슨이 카메라부터 보자 네 죄송해요 비토리아 짜가지 보세요 사진을 제공하지 못해. 사진을 보내주세요. 꼭 그래야 해요? 아, 꼭 참가해야 하나요? 마크스. 너는 더 좋은 사진이야. 내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런데, 생활을 흥미진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너는 어린이, 세상이 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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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그런데 너는 선물이 있군요. 너는 이미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는 이미지에 대한 것만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이 필요한 것만으로 많은 선물을 나누는 것만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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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비토리아는 볼 때마다 내 뒷담화를 까는 것 같다니까? 얘는 우리 반 모두의 뒷담화를 깔 것 같아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세수 한 번 하고 찐따처럼 안 보이도록 해야지 아 이제 학원에 학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나 전형적인 이제 그 찐따의 아이콘 주근깨잖아 애초에 제작자가 얘를 찐다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에피소드 1 번데기 되게 재밌다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그치 약간 내가 어제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제가 한 얘기 기억나시죠 약간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재밌다고 게임이 다 약간 4차원이잖아 일상생활이 없잖아 게임에 얘 빅토리아의 노예 빅토리아 꼬봉 꼬봉 얘 보라머리 얘네 둘이 빅토리아 따까리아 오케이 외워도 과학실 아르카디아 베이 종아리의 용문신 왼쪽 어리 안쪽에 별문신 두 가지하고 실종이 되나? 요즘에 내 피갖고 너무 쪼잔하게 물지 말아야지 헌혈 행사야? 헌혈의 포스터가 왜 이래 알리샤 항상 문자를 하고 있지만 사교관계는 좋지 않다 에반은 나랑 친하지는 않지만 성적은 괜찮은 능력은 있느네 블리 프리미 블리가 이제 왕따죠 내 사물함인가? 미국 애들은 이렇게 가족사진 이런 데 붙여놓더라 우리나라 애들은 가족사진 안 붙이잖아 그치? 어? 넌 누구니? 어맛! 어맛! 저스틴 데이나 스타일 보세요 약간 과하긴 하다 근데 거의 바지를 다 찢어놨네 전형적인 미모에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치어리더 하지만 데이나는 나한테는 친절하다 스텔라 스텔라는 항상 노트에 도취되어 있어 아 그렇군요 노래가 끝났네 브룩? 브룩은 워렌하고 친하다 이거 삥 뜯는 거야 지금? 안 돼 덕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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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엘은 정말 착한 앤데 로간 대니엘이 이제 덕훈인데 로간이 우리 대니엘을 괴롭혀 볼 치는거 봐 게리얼에 진짜 정말 너무하네 할로윈 파티 몇개월 동안 사라진 모양이야 아까 걔네 아르카디아 베이 아르카디아 베이를 구합시다 어? 애가 아르카디아 베이 뭐 써있었는데 아 실종 장소가 아르카디아 베이야 뭔가가 거기서 있을 모양인 것 같아 아 너로 가벼운 장소가 안 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달아서 아 하 건프리 존 어 헤이든 한명한명 다 중요인물인가봐 아 볼텍스 클럽이 약간 양아치들 패걸인데 그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애다 여기네 볼텍스 클럽 소용돌이 클럽 곧 찾아옵니다 뛰는게 없네 아쉽게도 걸어야 되네 아이고 어디가 어 얘네 누구지 자카리하고 줄리엣 아 얘도 볼텍스 클럽 멤버야 자카리 볼텍스 클럽 좋은데 얘 아까 걔지 역시 명문이야 역시 명문이야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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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자 과학선생님 얘기는 reason 잘 지내고 qué 음 왜? 왜 멘붕해? 왜 멘붕하는데? 왜 멘붕하는데? 음.. 너가 미쳐가는 거야? 어프 어프 한번 씻어주고 너는 선물이 있잖아 젠장 뭐야? 어? 문이 닫으면 문을 열어줘 아니면 뭔가요? 찍자